어우 진짜 놀라긴 하네 얼굴이 빨갛아서 먹어보는데 두 개 정도 드시네 진짜 이거는 매워도 너무 매워 진짜 잘 드시네 나는 떡볶이 두 개 먹고서 지금 아직까지도 얼른 해가지고 좀 굳었어 떡볶이 이렇게 굽나기는 또 처음이네 아 진짜 못 먹겠어 아 완전 매워 그래서 찍어먹어 마요네즈? 먹방 장난 아닌데요 대게 찜다니? 네 아 이 미션을 누가 내렸는지 알아요 지금 현재 매운 거 먹으라고 여기 다 먹을까? 아 장난 아니야 이거는 진짜 오가엑선이 아니야 아 떡볶이인데 굽난다 굽난다 구독 많이 좀 해주십시오 떡볶이 얼마나 매운지 잔인합니다 한개 들어갔습니다 먹을때는 모르겠는데 먹고나서 그 안에 떡살때문에 어느정도 괜찮은데 먹고나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4개째 좀 연달아 먹어야 돼 안그러면 마지막 하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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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드셔봐 조금 나아 좀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그래도 아 좀 많이 찍어 드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